오늘은 내 신용등급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신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즉 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던 어디 어떤 시중 금융권에 가서 나 대출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금융기관에서는 물론 그 고객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을 확인을 한 이후에 그 사람의 금리 플러스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용등급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신용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10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건 거의 신용불량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신용불량자에게 여러분은 돈을 믿고 빌려주시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에 하나 빌려준다고 한들 그 금융권은 리스크를 가지고 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높은 고금리를 적용을 시킵니다. 반면 1등급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1등급이라는 신용등급은요. 그동안에 누적되어진 금융활동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은 돈을 빌려서 돈을 제때제때 이자와 꼬박꼬박 돈을 상환을 해라는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에게는 더욱더 높은 금리에 더 낮은 금리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출 한도도 당연히 10등급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준의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신용등급이라는 것을 돈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 모를 금융권에 어떤 돈을 빌리거나 혹은 대출을 할 경우에 더 높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신용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신용거래, 금융거래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은 한 6, 5등급에서 6등급이 나오실 거고요. 내가 그동안에 나는 대출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다른 나쁜 활동을 한 것도 없어 라고 하셔도요. 여러분들이 신용거래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이 신용등급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이 되어지고 어떤 기준으로 이 신용등급이 매겨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신용등급이란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요. 신용조회사가 있고요. 또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향후 이 고객이 1년 내에 90일 이상의 연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1년 동안 90일 이상의 연체를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득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이런 신용거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가치의 측정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용등급을 좀 더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오늘 시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은요. 이 고객의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서에 고객의 식별 번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각 신용평가사에게 그 고객의 신용등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금융권에서만 가지고 있는 자체 신용등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 내용들을 보면 총 3개를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3가지 중에는 마이크레딧, 나이스지키미 이외에 이제 또 금융권에 대한 여러분들이 신용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곳까지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금융회사를 이용을 한다라면 누구나 신용등급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평가사들이 그 고객의 신용등급을 다 매겨줍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대금에 대한 연체가 된 부분들이 있는지 혹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대출이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과거 거래 형태를 분석을 해서 평점을 매긴 다음에 구간별로 등급을 나누는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바로 10등급도 있었고 1등급도 있었습니다. 총 신용등급은요. 1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1등이다, 10등이다 라고 하면 1등이 더 좋은 점수 아닙니까? 신용등급도요. 1등급이 가장 좋은 등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오랫동안 다양하고 우량한 신용거래를 했을 경우에 1등급과 2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이는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대출을 해줬을 때 그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 0.01%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우량 거래를 함으로써 상위 등급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게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부실화 가능성, 그러니까 너가 연체할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수준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분들은 5등급부터 6등급 수준에 많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뭐 연체 경험이 있거나 혹은 저신용기관을 이용한 경험.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1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어. 그러면 1금융권이 아무래도 대출심사나 이런 조건들이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저금리의 대출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이거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또 2금융권, 3금융권, 4금융권으로 한 번 또 기웃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1등급에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 3, 4등급으로 왔다? 자 그러면 퀘션마크 하나 날라가겠죠. 1등급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 4금융권으로 왔다라는 것이고 더 높은 이자를 내면서까지 돈을 빌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이 신용평가사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저 신용기관을 이용을 했어? 그러면은 금리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등급에 있는 5, 6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부실할 가능성이 보통 수준으로 신용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사람이다. 아마 대부분에 있는 분들은 5등급에서 6등급에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그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 신용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몇 단계로 나눠지는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용평가 기준 중에 가장 비중 있게 고려되는 항목이 바로 이 연체 이력이라는 거예요. 이 연체 이력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태료 혹은 각종 벌금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연금보험료도 되겠고요. 건강보험료도 되겠고요. 공과금 혹은 휴대폰, 그죠? 휴대폰 이용료 등 각종 결제 금액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핸드폰 연체 한 3개월 정도 해도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야 할 돈들이 있어. 근데 그 돈을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지를 아예 연체 이력에서 반영을 해서 본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이런 통신사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신용등급 평가사와 연계가 다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계속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인의 신용등급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통신료 같은 건 왜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통신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정한 약속을 한 거죠. 내가 2년이라는 약정을 맺고 내가 통신비용을 이렇게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액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소액 또한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신용도에도 영향이 있겠거나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하루라도 놓쳤다고 해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를 보면요. 90일 미만의 연체정보에 의해서 빚을 갚았다면 그러니까 90일 미만의 연체정보가 있었다면 3년 동안 신용평가에 반영이 되지만 90일 이상의 연체권에 대해서는 5년간 신용평가를 할 때 어, 너 2년 전에 너 연체했었잖아 그런 부분들 다 반영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바로 연체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예외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첫 번째 예로는 카드대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 날짜에 납부를 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 사람이 금융권에 어떤 좀 높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그런 금융사에서도 유예 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다 금융사마다 또 각각의 업체마다 좀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런 기간들이 길면 길수록 이쪽에 연체 정보를 신청을 딱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용도에는 3년간, 5년간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것이, 신용관리라는 것이 이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용거래를 어느 때 많이 하겠어요? 보통 20, 30대 전에는 보통 신용거래를 많이 안 하죠. 30대 되면 가정도 생기고 결혼도 하게 되면서 집도 전세자금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자금이 돈이 들어갈 때 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30대 이후로부터 내가 신용등급을 관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정말 내가 빠른 신용등급의 이 싸움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신용등급도 20대부터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신용등급에 고려되는 항목이 바로 자산대비에 대한 채무 수준인데요. 이게 바로 두 번째로 많이 고려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적어. 근데 돈을 빌리고 있다라는 것부터 벌써 무슨 신호다. 재정적인 위기의 신호가 오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금융기관들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석하기도 하고 짓궂기도 하겠지만 이들도 어떻게 보면 실적인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타인 등에게 보증을 섰다. 그 여부도 우리가 실제로도 다 조회가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할부거래, 내가 월마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할부거래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또한 내가 신용카드를 만들었어. 10년 전에. 그러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가 신용카드를 썼어? 그러면 신용 점수도 반영이 돼서 1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가 그동안 현재 고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 그래 너 꾸준히 신용활동을 했구나. 이것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 대출 비교하느라고 신용조회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신용조회로 인한 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최근에서는 신용등급의 이런 신용조회 건수는 반영이 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혹여나 과거에 내가 이런 신용조회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문제시 삼아서 걱정해서 이런 것 조회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신용조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채무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일단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 기준은요. 총 4개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에 대한 수준이고요. 연체정보, 신용형태, 신용기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부채는 35%에 대한 비중, 연체정보 25%, 신용형태 24%, 신용기간 16%라는 거예요. 자, 신용등급의 하락 요소를 살펴보면요. 소득대비 부채가 일정하게 많거나, 그러니까 2배에서 3배 정도 이상 많거나 카드 사용액이 50% 이상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신용등급의 하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 또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신용등급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내 카드 한도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야. 그러면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일단 300까지 맞춰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숨터까지 그냥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내가 쓸 수 있는 평균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금액이 300만원이야. 그런데 나는 그동안의 우량한 신용활동으로 인해서 혹은 나의 소득대비 너무 적은 신용카드의 한도를 가지고 있어. 그렇다라면 이 신용에 대한 한도를 아예 600만원 이상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균적으로 300만원을 썼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숨터까지 안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좋게 반영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신용등급의 하락 요소 중에 하나가 카드 사용액의 50% 이상을 사용한다? 그러면 내 카드 한도가 천만원이야. 그러면 나는 500만원 이하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신용등급의 하락 요소로 적용받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제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제가 카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 100만원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카드사의 홈팩에 들어가서 미리 결제대금을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300만원까지 써. 300만원이 한도야. 그런데 내가 300만원까지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이거를 미리 납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50% 이하의 수준으로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해놓는다면 내 소득 대비, 내 신용 한도 대비 나는 그거를 숨터까지 채우지 않았다. 고로 여러분들이 신용도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신용등급 카드를 좀 더 올릴 수 있다라면 물론 올리고 나서 여러분 돈을 더 쓰시면 안됩니다. 올릴 수 있다라면 더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지출 통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 한도를 못 올리는 상황이라면 내가 납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미리 선결제에 대한 시스템을 활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정보, 이게 정보가 남는 기간은요. 카드 이용 실적 1년, 그리고 카드 발급 해지 5년, 통장 개설 해지 5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길게 쫓아다니면서 내 신용등급에 계속 뭔가 조금씩 조금씩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반영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체 정보는 뭐냐? 25%에 대한 비중으로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의 연체 세금, 그리고 공가금들이 있다. 그러면 신용등급의 하락 요소로 또 사용이 되고요. 또 내가 100만원 이상, 1년에 3차례 이상 연체를 했다. 그리고 5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를 했다. 그러면 신용등급의 하락 요소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가 남는 기간은요. 내가 돈을 다 갚았다고 해서 이 신용등급이 바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왜? 채무를 모두 갚다라고 하더라도 5년 동안 이 정보가 따라다닙니다. 단, 개인의 파상과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또 제외가 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형태,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1금융권을 제외한 2금융, 3금융, 4금융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과다하게 이용을 한다? 그러면 신용등급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집중 기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현금서비스 혹은 대출 이런 것들을 지난달에 받았고 또 다음달에 2월달에도 받았고 3월달에도 받았고 4월달에도 받았고 이런 횟수가 연속적이거나 혹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런 대출들을 급격하게 갑자기 상승을 시켰을 때에는 금융권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좋게 볼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도 신용등급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용등급은 나의 부채, 연채, 내가 어떤 금융활동을 하면서 발생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신용등급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리고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신용이요. 어느 일정한 범위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어요. 다만 2등급에서 1등급이 되기가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7등급에서 3등급, 4등급까지 올리는 정도요. 금방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용이 나쁠수록 대출금리는 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신용 같은 거 있죠. 이런 신용들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라면 빨리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환경들을 빨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시중은행에서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조사를 했더니 여기에 신한은행, KB금융은행, 그리고 5대 신용은행들을 대상으로 책정을 한 건데요. 1등급에서 2등급이야. 그러면 금리를 3%로 줍니다. 3%에 빌려줄게. 그런데 2, 3, 4등급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금리가 0.67%가 올라가서 3.67%의 돈을 빌려주고요. 5, 6등급은 5%, 7, 8등급은 7%, 90등급은 8%의 금리를 때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것도 상환해버리고 그동안에 밀려있던 연체금들이 있었다면 이거를 빠른 날짜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날짜부터 정리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등급들이 바로바로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네요. 5, 6등급까지는 바로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딱 바로 사회생활에서 금융권 거래를 시작을 할 순간 5, 6등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 3등급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금리 차가 대략, 어바웃 때려보면 2%죠. 1억이 2%면 여러분 워낙니까? 20만원이죠. 그 20만원을 절약을 한순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대출 금리를 줄임으로써. 자, 하지만 이렇게 2% 정도로 보니까 아, 그래? 그거밖에 안 돼? 20만원? 그 정도면 뭐 괜찮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1등급과 10등급을 딱 비교를 해보면 금리가 5% 차이가 납니다. 그럼 내가 1억을 돈을 빌렸어. 그러면은 50만원이라는 이재를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20만원에서 50만원 늘어났죠. 약 2.5배의 비용을 더 내고 여러분들은 써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 다 대출을 해주느냐. 시중은행에서는요. 최대, 이 실제로는 5등급이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5등급 이상부터는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내가 빨리 6등급이라면 5등급으로, 5등급이라면 4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시용금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전체 금융회사의 평균 대출금리를 한번 봤어요. 은행, 카드, 보험, 저축, 대부업. 자, 내가 만약에 1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 다른 이제 금융권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은행, 카드, 이제 이런 대부업까지 포함을 해서 봤더니 1등급이 3.8, 2등급이 5.9, 3등급이 7.5, 5등급이 11.9, 6등급부터는 확인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1금융, 5등급 정도까지는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를 6등급, 7등급, 10등급을 1금융에서 못 받으니까 2금융, 3금융, 4금융까지 넘어가야 되잖아요. 금리가 몇 프로 차이 납니다? 6등급이 17.8%, 7등급이 21.2%, 10등급이 26.7%입니다. 무려 몇 배가 차이 납니다? 평균 대출금리의 평균 수준이 26% 정도 난다고 했을 때 그리고 10등급인 사람은 대부업체를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돈 한도도 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자 또한 매우 그 이상을 사실 부른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채시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이제 6등급부터 금리 차이가 심하게 나오는 이유는요. 6등급부터 시중, 은행 이외에는 돈을 빌리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돈을 쉽게 빌려주는 곳을 찾다 보니까 양지가 아니라 음지 쪽으로 계속 넘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여러분 20% 돈 내십시오, 30% 이자 내십시오라고 한다면 상식적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돈을 빌리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30%고 50% 돈 그건 상관없다. 일단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하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용등급 관리 중요성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신용등급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신 분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하나의 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시가 있었어요. 3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결제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바람에 연체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하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천만원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자 했지만 거절당했다. 돈은 있지만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이 연체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최소한 은행에 가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급하게 돈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용등급을 어느정도로 알고 있을 정도는 최소한 되고 그 심각성을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신용등급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내가 물어본다면 과연 지금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실지 저는 심각하게 궁금합니다. 근데 나의 신용등급을 꾸준하게 매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도씩 계속 들어가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한다면 내가 모르는 연체 정보들도 확인을 할 수도 있다. 즉 나의 신용관리는 여러분들의 이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만이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한 그런 정보의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내용이 나오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 회사를 입사해서 나 소득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하더라도요. 신용등급은 5등급에서 6등급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있는 분들은 어? 나는 지금 6등급이 아닐 거야. 나는 신용 연체도 없었고 해도 여러분이 6등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6등급이라는 것은 내가 당장 금융권에 가서 신용카드 만들어주세요. 해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6등급에 시작을 하고 꾸준한 거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용등급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광고 중에 어? 한 달은 무이자로 빌려드립니다. 라는 혹시 이런 이야기가 많이 광고 보셨죠? 그 광고의 대부분은요. 바로 대부업체입니다. 그 대부업체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이자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넘어가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하면은 그 이용기록이 바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등급에는 매우 나쁘게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1부의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용관리를 필요하는 필요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다면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용등급을 어디서 보고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